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가볍게 한번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가 자주 요즘에 인용했던 그런 과학적 지식, 암묵적 지식, 글이나 말로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scientific knowledge, 글이나 말로 체계화가 쉽지 않은 암묵적 지식 이런 부분을 자, 여러분 좌파하고 우파가 굉장히 큰 차이는 좌파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급격한 변혁을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20세기 100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우파 지식인들이나 우파 정치인들은 점진적 개선, 점진적 개량, 점진적 핵심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점진적이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대단하지 않고 어쩌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그런 지적 겸손과 함께하고 지적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암묵적 지식, 자기가 잘 모르는 다른 분야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종의 노하우 이런 부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제 공병호 tv를 보시게 되면 자주 어떤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긴 보통 시민들의 의견도 자주 소개하고 또 동시에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의 활동상도 여러분들 자주 소개합니다. 그와 같은 방송의 바탕에는 먼 거 아니까 암묵적 지식에 대한 존경심과 인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자신을 구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대위에서 작성한 17쪽짜리 대국민 담화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서는 아주 탁월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보통 여러분들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도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아주 현실감 있게 그리고 정직한 내용을 대국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부분을 조리있게 정리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 방송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소상하게 담겨있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렇게 인정했으면 이번처럼 총선 이전에 이렇게 큰 대사변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자신이 취득한 정보나 지식이 갖고 있는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사람 일해온 사람들의 의견을 귀하게 경청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그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의 한 몇 사람 정도만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경청을 하셨으면 이번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크게 어려운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의로운 문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라는 것이 너무나 작고 그리고 그 해당 당사자가 대통령이든 보건복지부 장가디든 창가디든 간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란 것이 엄련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해결책을 모셔가는데 충분히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박단 전공의 협의회 회장하고 한 두 시간 정도 대통령이 주로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를 그냥 머리로 들으셨는지 아니면 가슴으로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아니라 대통령은 평소 회의석상에서도 말씀이 많고 말씀이 많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월성을 굉장히 확신 있게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박단 전공의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들었는지 아니면 가슴으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리가 높고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앵클링 이펙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앵클링이 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닷효과라는 것이 본인에게 처음으로 입력된 정보나 지식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대통령 머리에 현재의 의사 정원 학대 문제를 미리 집어넣은 그 정보를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요식행위로 사람을 한번 만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어떻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듣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방송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